네 22번 지문이 꽤 어려운데요 제일 핵심적인 단어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어떻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데 밸런스 오브 네이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밸런스 오브 네이처는 사실은 스테이틱하다는 것인데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연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변화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이나믹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밸런스 오브 네이처 그리고 또 변화하지 않는 언체인지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쭉 체크했던 노란색과 이런 주황색 오렌지 색깔의 단어의 관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에는 자연이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다이나믹 할 수밖에 없다 일치불일치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인간의 삶에서 보면 변화한다 아니요 인간의 삶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보면 자연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변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인 것이죠 첫 문장부터 보면 첫 줄의 문장의 주어가 fears 공포였습니다 덕분에 동사는 복수로 are based on a second sound conservation principle이 있었죠 제가 이번 글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던 문법 동격의 대시 두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완전한 문장이었던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완벽한 자연의 질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이 글 자체가 나름의 논리성을 갖고 있다는 this가 포함된다는 점 이 시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여러가지 종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변하게 된다 라고 하는 문장의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나름의 순서 문장 삽입의 논리적 근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시험에도 여러가지 출제될 수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문을 통 암기하고 싶다면 암기하셔도 괜찮은 지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어지는 변화 그리고 search adaptation 등등 나온 구조가 좀 복잡한 문장이지만 분사 구문의 영역을 지금 잘 나눠놓으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법에서 얘기했던 can be seen to be taking place 보여지는데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라는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문장에서 도치된 so are the arrangements by which 라고 하는 문장도 문법과 구문적으로도 혹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뼈가 되고 살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22번 복습 영상은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prove to my own we 감사합니다.